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지도를 가지고 대략적인 지역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라스베가스 지역 여기 구글 맵을 함께 볼게요. 우선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에 위치해 있구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부터 15번 고속도로를 타고 오실 수 있는데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랜드캐년 웨스트림까지는 약 2시간 그리고 그랜드캐년 사우스림까지는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라스베가스의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라스베가스 지역은 부근에 후보댕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핸더슨에서 접근하실 때는 약 한 2, 3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왼쪽 서쪽 편에 보시면 웨드라캐년이 위치하고 있구요. 또 그 위쪽으로 조금 보시면 철스턴 마운튼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찾으실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들 가시구요. 겨울에는 스키장이 열리기 때문에 또 눈놀이 할 때는 이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웨드라캐년, 철스턴 마운튼 그리고 또 가까운 곳으로 후보댕 조금 더 가시면 불의 계곡이 이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구요. 아래쪽으로는 슬론 캐니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번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시면 진입을 하시구요. 그대로 타고 나가시면 자이언 캐니언이나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가시는 길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15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이 우측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조금 크게 확대할게요. 자 이 길이 바로 라스베가스 블루바드 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호텔들은 이 거리에 모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 지역만 보고 떠나시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하면 카지노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장적으로는 그 외 지역은 일반 주거지하고 동일합니다. 라스베가스는 시내 중심에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구요. 그리고 이쪽 북쪽에는 공공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맵에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제가 지역을 조금 안될 드릴게요. 한국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곳이죠. 핸덜슨 자 여기 보시나요? 핸덜슨 지역은 지도에서 이렇게 조금 다시 줄여 볼게요. 이 지역에 위치해져 있구요.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는 서머린 얘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을 서머린이라고 하는데요. 서머린은 여기 외에 서머린 사우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이쪽 길 레드라 캐니언하고 인접해 있죠.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 길 경계선이 후왈라 파이웨이라는 길인데 그 길을 기준으로 왼쪽이 서머린 사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쪽 지역은 서머린 또 이쪽 동남쪽은 핸덜슨 지역이구요. 이 전체 요 지역을 라스베가스 지역 위쪽을 노스 라스베가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한가운데 지역을 스프링 밸리라고 하구요. 차이나타운 또 혹은 한인타운의 거리는 이 스프링 밸리 한가운데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는 대체적으로 뭐 여러 지역을 많이 보시지만 주요 보시는 곳이 서머린 그리고 핸덜슨 지역을 많이 위주로 보시구요. 가족 단위로 있으실 경우에는 그리고 새로운 집들이 많이 생기는 위치는 요 노스 지역 요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핸덜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캐니언 쪽으로 해서 원 밀리언 이상의 가격들이 집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맵으로 설명을 드리구요. 이후에 또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맵을 가지고 마켓 리포트나 또 다른 매물들을 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